개인 재산권, 사유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했지만 이거는 트릭을 건물주, 건물주 어소시에이션 개발업자들이 트릭을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꽤를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개발업자, 건물주들은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한 그 결과를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인트 컨트롤 입주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결국은 극단적으로 기권에 쫓겨나는 그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 부작용이 많겠죠. 물론 시정부, 주정부의 각종 그를 쫓겨나는 사람들이 시정부, 주정부의 각종 베네핏을 같이 청구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정부 재정이 고갈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지하는 방법으로는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다. 방법은 우리 커뮤니티 단체가 바꾸고 있고 커뮤니티와 연계해가지고 TV, 신문, 홍보물을 다 배포를 해가지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주지사, 시장, 시의원들을 다 상대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공동 지지 성명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유권자들이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투표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겠죠. 작년 12월 달부터 매달 셋째 주무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 한 2시간가량 이 곳에 민족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공부도 하면서 또 택배에 참여하는데요. 선거 참여 리더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부터 알고 유권자들에게 저는 유권자 직무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선거 제도와 선거별 이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먼저 선거의 중요성과 커뮤니티의 어떤 코리안 어메니티한 이민자의 어떤 인식 강화의 의미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증진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유권자 등록이라든가 또는 발휘한 절차 예비선거 절차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여기서 참여하면서 가장 좋은 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우리 선거자원 활동가 인광춘씨가 올해 6월 3일 선거에 관한 캠페인에 대해서 선정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6월 3일 예비선거 관련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돌리고 있는 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기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전화 걸기 캠페인, 유권자 가정 방문 캠페인, 교육 워크샵을 열 예정입니다. 먼저 유권자 등록은요. 중학교에서 5월 19일 오전까지 마감일이고요. 4월 30일, 5월 22일 저희가 신입권 선서식장에 가서 유권자 등록을 그쪽에서 바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 걸기 캠페인은요. 오늘 4월 28일부터 성중간 5천 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홈교팀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권자 가정 방문 캠페인은 5월 10일, 5월 28일 소요장 중앙가자